팩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럼, 그 채널에서 쓰는 카메라는 뭔지 알아? 6400도 너무 좋은데, 나처럼 어두운 환경에선 크롭 바디는 가끔 아쉽단 말이지. 렌즈도 하나밖에 없고 말이야. 그래, 바로 이거야. 안녕하세요, 디그말리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세상 단 하나뿐인 피규어의 제작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담긴 추억을 소니 알파7C, 그리고 G-Lens 3종의 다양한 화각으로 재현해보겠습니다. 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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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ı fishyum Bun B2Yi,의 보호 consciousness 라빛 what show up yatim 스킬 우삼 공간 лушай, smor οι 메시 kannst 우리랑 같이 שות ت